지금 우리나라는 보수가 망치고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 나가십니다. 보수가 나인 사람은요. 일어나 나가세요. 에이, 여기도 못 믿을 때군. 진보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의 모습이에요. 다른 보살이 되셔도 여러분, 다른 중생 상대할 때 똑같습니다. 큰 거 쥐고 있어요. 이거 바로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언젠가 이걸 내려놓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일어나요. 양심이요. 그것 때문에 걸려서 양심이 다 왜곡돼요. 다른 부분에서는 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딱 거기만 가면 왜곡돼 버려요.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걸려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팎으로 서로 깨서 도와서 깨서 자유로워지게만 만들면 돼요. 억지로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마음으로 육바람에 맞게, 양심에 맞게 살 수만 있게 우리가 이런 사회 전체 문화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애들도 다 보살이 되는 거고 살고 있는 분들은 정토를 누리시는 거고 누가 뭘 막 세뇌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뇌를 하면 또 고정관념만 굳어져 가는 거죠. 나쁜 방식이. 자꾸 안에 있는 걸 각성시키는 거죠. 진짜 시공을 한번 초월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시공을 초월했다 다시 시공 안에 들어왔다 하면서 느낀 바가 뭐가 없습니까?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요. 우주비행사들 달나라만 갔다 와도 완전히 바뀐다고 하죠. 우주만 나갔다. 우주에서 지구를 한번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완전히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런데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했다 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기존의 애고가 아닙니다. 이미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무지와 아집을 스스로 찾아내서 하나씩 그 업장들을 정화시켜요. 그 작업을 도와주는 데가 여기 보살학교고 홍의각당이지 뭘 세뇌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됐으면 진직 세뇌시켰죠. 뭘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 모이면 외우고 같이 복창하고. 하나 모른다. 둘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세뇌만 잘 돼서 될 일이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카르마도 다 다르고.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모른다 해보라고 하면서. 단학을 통해서 에너지를 계속 주입하면 여러분이 힘 타고 모른다 잘 되시면요. 거기에다가 양심분석이라는 생각정리법. 최고의 생각정리법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스스로 뭔가 의문점을 찾아내요. 찜찜한데 찜찜한데 하다가. 왜 찜찜한 대를 추적하다가 어느 날 실상을 보게 됩니다. 왜 자기가 찜찜했는지. 그러고 나면 업장이 하나 털려요. 자유로워지. 계속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이게 보살학교. 우주적으로 어느 보살학교나 어느 별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면 이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심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정화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우주 공식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여러분이 스스로 치유를 하시죠.